한국국토정보공사 거들목거리고 종종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얼만가 잊혀져가면 가려는 배울 뿐 인생은 안나 백지가 떠드는 이야기처럼 소리엔 분노가 가득 차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 없구나 그 옷을 넣어 내 뼈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사울이는 내가 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모자도 털모자만 쓰고 만두도 털보만두만 먹어 그리고 나 성격도 털털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다 아 그리고 TV도 디지털이야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살려고 이렇게 사는 거지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뒤통수에서 오게 돼 있거든 절대 눈앞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자주 뒤돌아보면서 살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알 수 없는 이 순간 나만의 기억 나만의 기억 나만의 꿈 다 사라져간다 향기처럼 멀리 세상에 미쳐 돌아갈 때 누굴 미치광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꿈을 포기한 채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미친 짓이겠지요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 미쳐 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때론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미친 짓이 될 수도 있다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과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라오 가끔 뭔가를 존나게 쫓다 보면 내가 지금 뭐를 쫓나 이걸 왜 쫓고 있나 싶어지거든 그럴 땐 그냥 씻고 자는 게 답이다 최소한 니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니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더라 알아들었냐? 내가 지금부터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뭐야? 그 표정은? 억울해? 억울한 거야? 네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지 자꾸 딴 데서만 찾으니까 그렇지 그럼 날 찾아왔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? 아니 스스로 말하는 거 아멘